2021년 정초부터 이낙연 대표의 이명박 박근혜 사면 이야기는 우리 진보진역을 강타했습니다. 결국 민주당 최고위가 나서서 당사자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원론을 확인하고야 이제 수습되는 분위기인데 불쾌하게 짝이 없는 일입니다.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오랜 충정에서 나온 말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렇게 자신의 주장을 합리화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다지 공감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사면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명박과 박근혜 사면 건의는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논의가 됐고 하나 확실한 건 청와대와 사전교감은 없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긴급 간담회가 소집된 새해 첫 1일 오후 국회에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참여한 사람은 이낙연 당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양향자, 신동근, 엄태영, 노웅래, 박상민 최고위원, 그리고 정태우 의원과 오영훈 비서실장이 참석했는데 이 자리에 함께한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공감대와 당사자들의 반성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앞으로 국민과 당원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면서 최고위는 촛불정신을 받들어 개혁과 통합을 함께 추진한다는데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건 뭐 새로운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연한 얘기인데 이낙연 대표의 충정 때문에, 그가 충정이라 표현하는 것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긴 걸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충정이란 말입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충직한, 진정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사용할 거면 빛을 잃고 있는데, 엄중한 우리 이낙연 대표, 충정이란 말 쓸 거면 한두 번 생각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인터뷰가 가관입니다. 청와대와 사정교감이 있었냐? 기자의 질문에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당대표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과가 전제되어 사면 건의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또 기자가 물어보니까, 반성이 중요하다고 당 발표에 돼 있다 얘기합니다. 자기가 껴서 주도하고 얘기하고 했는데 중요하다고 돼 있다. 하나하나씩 좀 살펴봅시다. 한 발짝 후퇴한 게 사면의 조건뿐입니까? 자신이 대표인 당에서 당 이름으로 변명하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당 발표를 보면 중요하다고 돼 있다. 역시 무책임한 당대표의 한심한 발언입니다. 이낙연 대표가 타격 입었으니까 그걸로 됐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월 1일에 맞춰서 평소 소신대로 국민 통합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주류나 시민들의 생각과 상당 부분 다른 당대표,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과받고 싶다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민주당의 당대표가 이리 다른 생각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일단 촛불 시민들의 정신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유야무야 소신밝히는 걸로 퉁치면 끝입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소신과 충정, 이런 얘기하다면, 금태섭, 조응천, 박용진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이들도 충정을 내세우면, 뭐라 할 겁니까? 멀쩡하지 않은 수박들과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소통위원장이라고 하는 박수현 전 의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천천히 들어보십시오. 이명박, 박근혜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피할 수 없는 정치적 운명이랍니다. 이 양반, 우리 문재인 정부의 홍보수석했던 양반이죠. 의원이 안 되긴 했습니다만, 무슨 얘기인지 어이가 없어서 들어봤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하든 안 하든, 임기 내든 선거 전에도, 모두가 대통령의 선택에 달렸다. 어떤 선택을 해도, 극심한 찬반 논쟁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토론과 논쟁과 합의를 거칠 수 없는 결단의 문제이고, 결단에 따른 정치적 책임도 피할 수 없다. 사면 자체를 논쟁거리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박수현 전 홍보수석은 민주당과 민주당의 어떤 대표든 이 문제를 대통령의 짐으로 떠넘길 수 없다. 대통령의 짐을 덜어들여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낙연 대표에게도 사면 문제는 운명이다. 라고 대통령의 책 제목을 인용하긴 했는데, 괴변입니다. 괴변. 자기가 전직 대통령 사면 건의 문제를 떠안는 대표가 돼야 될 텐데, 촛분 시민과 당원의 반대를 감당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봤다고 하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면 문제를 테이블에 올리는 것 자체가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박근혜는 아직 법적인 판단이 끝나지도 않았고, 이명박은 사과 비스무리한 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못 풀어줘서들 난리입니까? 이게 괴변이라는 얘기는 그쪽 진영에 있는 또 다른 정치가의 말로도 확 드러납니다. 탐양, 한평, 영광, 장성애, 이계우 민주당 의원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전제가 있다.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때가 되면 그 시기에 가능하다는 얘기다. 여당 대표로서 사면 건의를 할 수 있는 거고, 판단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당내 및 국민적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런 겁니다. 이건 정부에게 떠넘기는 거죠. 안 처리해도 될 것을. 우리 대통령님은 사면 문제에 관련된 서민과 상관없지. 복잡한 것들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했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편들면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이다. 이따구 소리 안 잡고, 하나는 뭐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러고 있습니다. 이 다 이낙연 대표 측근들입니다. 더 기가 막힌 사람은 한 명 더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품격, 국민들의 자금신 문제이다. 정치의 사법화를 끊어야 된다. 이건 뭔 교과서 읽는 소리? 이러고 보니까. 여수 갑의 주철현 의원입니다. 이 양반, 여수 시장하던 양반이죠. OECD 선진국 중에서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나라는 우리뿐이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수사에 구속하는 것은 야만적이다. 이보세요. 주철현 의원님. 지금 이 소리가 어울린다고 보세요? 이 뭐 상황도 안 맞고, 분위기 파악 이렇게 한다니. 이 양반은 여수 시장을 하면서도 신년 살 때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담양 무슨 사고, 판교, 지하철 뭐 정말 전문성이라고 하나도 없이. 그러다 지금 국회까지 오셨는데 이러시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해도 안 되고. OECD 선진국 가운데서, 아니 전세계 어디에서 시민들이 촛불 들고 정권 바꾼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따 대고 민주적인 척도를 우리 당이라고 하지만 수박조차 안 되는 분들도 많아요. 이낙연 당대표 측근 정치인들의 한계가 명확하게 보입니다. 그들은 소신이라기보다 이들의 얘기하는 것은 앞에 내놓은 주장일 뿐이고 딱 하나로 해석됩니다. 표를 많이 얻고 지지를 높이고 싶었던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명이 제각각인 거죠. 해야 할 개혁이 있고, 지켜야 할 방역이 있고, 살려야 할 경제가 있습니다. 제대로 된 의원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정청래 의원은 탄핵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이 뭐가 되냐? 국민들은 용서할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호 의원은 반성도 사과덤되 시기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안민석 의원은 새벽도 희망을 얘기해도 모자랄 판에 정치권의 정치공학적 발상에 가깝다. 아주 격렬하게 비난합니다. 박주민 의원, 부드럽지만 누구를 위한 사면인데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그나마 완곡하게 애들로 말해지면 속이 어떤지 우린 다 느껴집니다. 김용민 의원, 대놓고 저격하죠. 박근혜, 이명박 사면은 추운 겨울, 촛불 들었던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짚어줍니다. 김남국 의원, 과거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에서 보듯이 반성 없는 사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면은 통합이 아니라 사법적인 정의를 후퇴시키는 것은 물론 갈뜰과 분열의 원인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된 의원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는 것은 이들이 당리당략이나 어떤 후보의 지지율이 아니라 국민을 보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제대로 보고 가고 있는 모습. 평소 무슨 상황이든 엄중하게 생각한다 라고 하셨던 이낙연 대표님. 저 같은 지지자들은 이 상황이 엄중하기에 당대표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소리를 내고 싶은데 그나마 참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이렇게 이 정도로 봉합했으니까 가만히 나가는 것도 맞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책임지는 자세로 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우리 당의 대표로 당신이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민의 설출한 대통령 권력을 정지시킨 사법구 대타 검찰과 사법부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윤석열의 만행을 당장 탄핵해서 끌어내려야 되는데 그래도 서울과 부산의 재보궐선거 승리 위해서 좀 참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되면 불쾌하고 딴생각하게 됩니다. 뻘소리 고만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 이런 거 좀 고만하십시오. 정체부터 지지자들 마음 뒤숭숭하게 대선 행보하시는 것도 좋고 주목도 상승도 좋습니다. 그런데 짜증나게는 안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오만과 독선 가득한 기득권층이 많습니다. 그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단 한마디에 사과도 하지 않는 윤석열 하다못해 그 흔한 유감 표명조차 없는 이명박과 박근혜를 놓고 나란히 봐야 되는 국민들의 생각도 좀 해주십시오. 개혁은 계속돼야 됩니다. 멈추는 순간 어떤 개혁이든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국민들과 촛불 시민들 뚜벅뚜벅 함께 가십시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당대표가 자신의 정치인정에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갑십시다. 말하기도 싫은데 자꾸 언급해야 되는 상황에 짜증나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나저나 이걸 핑계로 모지리들이 우리 편 씹을 핑계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니 다체 당대표는 왜 하겠다고 나서서 이 분란을 만들냐는 그 말입니다. 촛불 시민들은 여의도와 서초동을 뜨겁게 메웠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다시 모여주십시오. 저는 시민의 힘 믿고 갑니다. 함께 같이 끝까지 가십시다. 오직 민주당뿐입니다. 당대표가 잠시 뻘소리해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 그리고 20년 장기 집권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를 위해 곽동수 TV는 지금처럼 열심히 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격려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곽쌤 곽동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